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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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 그 다음에는 옐로우 그 다음에는 화이트, 옐로우 화이트, 옐로우 그 다음에는 화이트, 옐로우 레드 그 다음에는 안에 들어가서 굵어냅니다 화이트 셀러리안 블루 화이트 화이트 울트라마리안 블루 화이트 울트라마리안 블루 화이트 셀러리안 블루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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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특 초 화이트 노잼 이런 다음에는 다시 레드, 옐로우가, 레드, 구름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옐로우가, 옐로우가, 레드. 옐로우가, 레드. 레드. 레드에다가, 블루, 울트라마린이죠. 레드 조금 타서, 화이트 섞은 겁니다. 그래서, 지평선 만나는데, 해줍니다. 됐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블루. 아리자리 크림션. 울트라마린 블루. 레드 좋습니다. 구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해를, 빛을 이용해서 구름으로 만들어 주면 좋죠. 다시, 레드 조금 더 타고, 울트라마린 블루. 울트라마린 블루. 아리자리 크림션. 아리자리 크림션. 아리자리 크림션. 아리자리 크림션. 레드. 아리자리 크림션. 레드 라이트 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4호 붓입니다. 4호. 옐로우. 레드. 옐로우. 레드. 라이트 입니다. 레드 라이트 입니다. 1호. 아리자리 크림션. 2호. 아리자리 크림션. 아리자리 크림션. 그 위에 빠는겁니다 레드 다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먼 숲을 합니다. 먼 숲을 할 때는 울트라마리 블루 아까 섞인 데다가 다시 이런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린 셉그린 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자린 크림션 셉그린 자 뭔데 울트라마리 블루 셉그린 아리자린 크림션 그 다음에 옐로우 카 화이트 옐로우 카 화이트 화이트 지평선을 만들어 줍니다. 화이트 옐로우 카 옐로우 조금만 더 타세요 펜트 펜트 시엔나 펜트 시엔나 펜트 시엔나 셉그린 펜트 시엔나 아리자린 크림션 숲을 그립니다 셉그린 울트라마리 아리자린 크림션 이렇게 지니지죠 지니집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지니지죠 그 다음에 옐로우에다가 그린 울트라마 랩블루 여기다 가십시오 여기 있는데 해도 됩니다 아래자리 프리미션 진하게 하기 위해서 붓이나 나이프나 안 보일 때는 붓을 깨끗이 닦으러 간겁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옐로우 카카 청소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옐로우 카카 옐로우 카카 옐로우 카카 옐로우 카카 옐로우 카카 밤새 폰트 시인합니다 밤새 붓이 안 보일 때는 붓을 딱 끌어가는 겁니다 화이트 화이트 파로붓입니다 파로붓 긁어집니다 다시 화이트 화이트 옐로우 카카 다음날 오이트 여기도 그 다음에 이어가 이런로우 카카 이런로우 카카 롸 바삭 우유 카카 하다 이런로우 카카 셀럴리안 블루 하이터 셀럴리안 블루 하이터 나이프로 옐로우칸, 원투시엔너, 셉그린, 블루, 다 들어갑니다. 이리로 오칸, 화이트올, 왕트올, 왕트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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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아르자린 크림션 긁어서 한쪽으로 놔두고 다시 그린 그린 옐로 화이트 스펙클린 옐로 뒤로 뒤로 스펙클린 라이더 화이트 옐로 그린 섞여있었죠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요거는 육호붓이거든요 육호붓인데 요거를 이런 데다 해주시면 돼요 얇은 데서부터 자주 이렇게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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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반대로 샙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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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자니 크림샵 샙클린 샙클린 드라마인 블루 다 뒀습니다 샙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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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화이트 옐로우 갑니다. 랩트 옐로우 갑니다. 랩트 옐로우 랩트 옐로우 랩트 옐로우 레드 옐로우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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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 울트라마 잼플로, 아래자리 크림션 이리 오가 이리 오가 이리 오가 제일 먼데 다시 헤어고 맞춰서 이리 오가 에이토 이리 오가 이리 오가 조금 두껍게 이리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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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끝났습니다